インフィニットL主演の通界時代劇 잘생긴 게 죄라면 난 사연감이지 遊んでばかりの役人 ソン・イヨム ある日任命されたのは 王室の秘密捜査官 アメンオサ アメンオサ요 仲間たちとともに 役人の不正不敗に立ち向かう あそした子は 私の人もなまに死ぬ人経たくて投資することがある はい 私を言ってるんだ それが決まったのと男は私の心の脛が丟くのは 勉強することだ û分の地です 役人へ行きだ 役人 役人は何を追いかす 役人は 役人たちに 役人をサプレイカすることがなんで 役人の嫌いにリアウリー 言語は 役人をすることを全体を押していな 意外な 각자를 지키려 아니, 나리는 장원 갑질을 했다고 들었는데 가스데 이교무는 고의비토도 다모니 스가타오케시다 오도도 이보노가 기석도 낳아와레르 도적질로는 세상 박시장인가 우린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평생하실까? 잠시만, 잠시만, 도적자 어서부터 저리 주인이면 주인당 냉동하든가 언제까지 힘없는 인부들을 괴롭힐 것이냐 암행어사, 출동요 역졸들은 이제 때를 잡아라 김 묘스, 쿤 나라, 이 이겸 3명이 오고스 케미스토리에 아마르 히토 독수 내가 아키는 사람도 이럴 순 없다 민족의 의미에 악을裁기 스카트爽快時代劇 잠시만요 암행어사,朝鮮秘密捜査단 저녁